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네트워크와 김용호 목사님 협력사역, 또 근로복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김진경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복 제자훈련 교재들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 자료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진행하시고 또 교재를 만드셔서 사용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17명의 동역회원 선교사님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재로 현지 출반사와 연계해서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임진삼 목사님 계시는 새누리 3교회에서 또 이 내용을 알고 후원해 주셔서 제일 최근에 출간된 게 태국어 풍삼초가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따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헌금해 주셔도 좋고 또 다음 넘겨주시면 김영국 목사님 젊은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일본어와 몽골어, 중국어, 그리고 방글라크메로어로 자막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 안에서도 김영국 목사님을 볼 때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해외 선교지에서는 정말 한류의 영향을 같이 받은 그런 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력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모든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AI가 발달돼서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번역 자막을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나 본부에 연락해서 소개해 주시면 각 언어로 이렇게 저희가 미리 한글과 영어로 있는 텍스트들은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씩 천천히 시간 될 때마다 번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출간된 책으로 현지인들과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